안녕하세요. 저희는 더 뉴 바루크 컴퍼니의 저는 최연정, 전현호라고 합니다. 저희 더 뉴 바루크 컴퍼니는 바루크 시대에 사용되었던 악기로 바루크 음악과 다른 장르 예술로 함께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. 오늘 저희의 프로그램 제목이 뭘까요? 에피데믹 바루크입니다. 지금 저희의 전세계적인 핫 이슈인 전염병에 관련된 바루크 시대의 음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바루크 시대의 전염병은 무엇이 있었을까요? 다들 아시는 중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흑삭병이 있죠. 그게 중세시대 때부터 바로 그 시대 때까지 유럽 전체를 휩쓸게 되죠. 의외로 흑삭병으로 목숨을 잃은 작곡가들과 흑삭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진 작곡가들이 많더라고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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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